안녕하세요 오늘은 녹악무침 좀 해보겠습니다 녹악 새콤달콤 쫄깃 아삭 맛있겠죠 녹악 껍질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 다음에 녹악을 가운데 이렇게 갈라주세요 이렇게 갈라서 여기 씨를 씨부분을 이렇게 도려내세요 이제 속을 긁어냈으면 이렇게 엎어놓고 반달식으로 얇게 썰어주면 돼요 이렇게 천일염 한 수저 자 이제 무칠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청양고추 작은 거니까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해서 쫑쫑 다져주세요 되게 간이 돼 있으니까 고추장을 한 수저만 떠주시고 자일로스 설탕 두티 고춧가루 한 수저 다진 마늘 한 수저 청양고추 청양고추 양념장이 좀 뻑뻑한 거 같으죠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저게 절였어도 물이 생기거든요 절이기 시작해서 15분 됐어요 물이 많이 생겼죠? 이러면 꼭 짜주세요 여기에는 참기름도 좋고 들기름도 좋아요 저는 들기름을 한 소스로 넣어주세요 여기에 다진 파 한 수저 정도 넣어주세요 깨소금 한 수저 이게 일반 설탕 같으면 당도가 좀 올라올 텐데 자일로 쓰다보니 당도가 조금 부족하네요 그래서 두 수저만 깎아서 첨가했습니다 여러분은 또 식성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당뇨이 뻑뻑하고 그랬는데도 이걸 꼭 짰는데도 이렇게 질퍼내요 노각무침 간단하고 참 쉽죠? 한번 만나게 해보세요 오늘 영상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